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영국의 역사가 제프리 헬튼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선생님은 정규직이 아니라 의사자가 안 된다는 대한민국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은하 영웅 전설입니다. 단지 영진공 90위 귀로 보고 눈으로 돋는 이야기 단지 영진공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12주차가 안 됐으니까요. 전주에 녹음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아직도 끊임없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추정하고 있겠습니다. 이쯤 하고 우리 그냥 지하철 가죠. 갑시다. 지하철? 그건 뭐야 이 새끼야. 더불어서 딴지 뮤직. 아까 전에 너클블루 표정을 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고전 중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피폐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힘내서 한번 우원님들 소개해볼게요. 자 먼저 F학점을 받는 학습. 아 이거 수십을 넘어가야 돼. 아 이 갑자기 우리 녹음 전에 순서를 막 바뀌어서 정신이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대본 플레이 하셨다고. 그래요. 어쨌든. 더불의 존재의 이유가 요거밖에 없어서. 꼭 봐야 돼. 우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학계에서는 영웅급 덩치를 갖고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앤트맨이 드는 남자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해비조입니다. 아까 해비조님이 아이패드 미니 들고 있었잖아요. 전 아이폰인 줄 알았어요. 미니 좋더라. 이봉걸이나 최홍만이 보통 뭘 들고 있으면 우유 1리터짜리가 200미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한 손으로 터치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베이스를 쳤잖아요. 그런데 공연하는 사진을 보고서 사람들이 기타 치는 줄 알았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회사에서는 안티 히어로지만 팟빵에서는 안티 제조기.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 안티 대접을 받는 삼장입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영웅이지만 그 어떤 멋진 비니라도 골무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비니 디자이너에게 안티 히어로인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뭘 그렇지 않아? 그렇진 않아요. 고용이 아니야. 내가 찍어놓은 거 있다. 어차피 공개방송 하면 다 알게 될 건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공개방송 다 보셨으니까. 그래요. 다음으로 게시판에서는 이런 악당이 없을 정도지만 덕령만큼은 영웅급인 염승이 씨도 자리를 안 떠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딴지라디오의 히로인. 넘어가죠 그냥. 딴지라디오의 전설의 레전드. 박새롬의 엔지니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새롬입니다. 아니 요즘 스르륵 아재들이 딴지 게시판에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 게시판에서는 과연 딴지 최고의 미모는 누구냐. 이거 가지고 대토론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토론을 하지? 답은 명확하다는 그러니까. 박새롬이를 안 보고 얘기를 하시네요. 보고 얘기를 해야 하시네요. 박새롬이죠. 제가 볼 때는 3대장이 있어요. 딴지에. 아 3대장. 라디오에 박새롬의 엔지니어가 있고 박새롬이로 마무리해요. 이 구역의 최고는 나야. 죄송해요. 그래요. 우리 영진공 녹음 맞지? 왜 그래 여기서? 나 오늘 잘못 온 거 아니지? 그쵸 갈 거예요. 너 요즘에 컨셉이 광녀냐? 왜 이러는 거야? 안 그래도 짧은 우리 방송의 오프닝을 담당해주고 있어요. 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새롬이 엔지니어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거의 없다가 질투한다.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저한테 계속 던지고세요? 그러지 마.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질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질투야 그게. 그냥 마음이. 그냥 싫은 거야. 껄림이 싫은 여자분도 계시네. 껄림이 아니라. 없다 님이. 없다 님은 사실 이런 딴지에 계신 분들보다는 주로 청취자 번호를 따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니까 진짜 한 줄 알잖아요. 진짜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실은 저나 뭐. 제 핸드폰은 깔끔합니다. 엑스파일이죠. 엑스파일. 집하고 여자친구 번호밖에 없어요. 제 핸드폰은. 그럼. 그럼. 핸드폰 두 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핸드폰 몇 갠데 제가. 식 없어요. 그런 셈 치죠 우리. 그런 셈 치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얼마 주면 이거 편집해. 금액을 불러봐. 얼마 하면 되겠어. 빨리 가죠. 전당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당포 시간입니다. 야 오늘 정말 너가 막장으로 아는구나. 다시 해. 빨리 가는 걸로. 야 중단 부릿지 없애버려. 밝아벗겨 티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전당포 시간. 우리. 전당포 최초죠. 최초죠. 함장님이 전당포 코너를 맡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건 구구구의 소리였죠. 구구구의 소리였죠.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은하영웅전설을 다루게 됐습니다. 청자 여러분께서는 덕후 컨텐츠 전문 의원님이 아니라 제가 전당포로 하는 것에 의아해 하실 분도 많겠지만. 의아해. 많지 않은 덕후다. 진도 덕후잖아. 뭐 어쨌든. 이걸 왜 영진공에서 다루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은하영웅전설에 110편짜리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둘러댈 수 있어요. 110편이에요? 110편? 110편. 은하영웅전설은 그러면 TV 방영은 안 되고 그냥 OVA만 했던 거예요? 그 OVA가 결국엔 TV 방영이 됐던 거고요.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TV 방영 된 건데 보통 이제 TV판이 있고 OVA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비조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고. 이 110편은 원래 그냥 OVA지만 TV 방영을 동시에 한 겁니다. 110편이면 명짧은 사람은 듣다가 죽겠어요. 진짜. 코믹스도 있어요. 그것도 오지게 길고에. 게다가 외전 52편도 있고. 외전 52. TV 친 거야 이건. 세 편의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 세 편은 OVA를 다 합쳐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제가 다룰 영역은 외전이나 극장판이 아닌 110편의 본편 영역만 다룰 겁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죠? 어차피 한 편이 20분 정도기 때문에. 20분이잖아요. 그런데 20분이라고 해도 나누기 하면 이게 30몇 시간이에요. 염님 스타트랙 다 보셨다고요? 그래요. 면역 낭비한 거죠. 외전과 극장판은 모두 본편 이전의 이야기예요. 사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린 후의 이야기를 외전으로 만드는 건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퀄이 상당한 인기를 끄는 거죠. 그럼 이 은하영웅 전설의 외전들은 다 프리퀄 형식인가요? 주요한 영웅들은 본편 끝날 때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은영전이라 부를게요. 은영전은 일본 소설가 다나카요시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애니메이션에는 설정이 조금 다르게 녹아있는 부분은 있지만 원작이 무척 충실한 작품입니다. 은영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이건 삼국지를 우주에다가 녹여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은영전 소설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 수입이 아니죠. 이렇게 소개가 됐을 때 을지서자가 해적판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예 광고 카피가 대놓고 sf삼국지였어요. 그렇죠. 광고용으로 붙어있는 띠지 띠지가 그렇게 아마 본편은 sf 대망이라고 했다가 시원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 sf삼국지라는 이름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주 번역이 개판이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번역이 개판은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역을 많이 하셨고 과감한 생략도 있었고 다만 문체 자체는 그때가 훨씬 맛깔스럽고 좋았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어라는 말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살려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독자 입장에서 읽는 입장에서 속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의역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작이 10년 단위로 그 뒤에 이제 10년 뒤에 서울문화사께 나왔고 최근 2011년에 이타카에서 이제 다시 완역번이 나왔는데 서울문화사 판본이 가장 이제 번역은 잘 되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이타카본은 좀 더 라이트 노벨에 가까운 번역 왜냐하면 역자분께서 라이트 노벨을 많이 번역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독자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작품을 얘기할 거니까 왜 우주삼국지라고 얘기하냐면 삼국지가 위초고 세 나라 영웅들의 군웅할거를 묘사한 작품이라면 은영전은 그냥 무대를 우주로 놓고 은하제국, 그 다음 자유행성동맹, 그 다음 실제로는 은하제국에 속하지만 패잔자치령이라는 이 세 영역의 흥망성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 종류의 리더십이 나오는 삼국지랑 달리 이 작품을 관통하는 거대한 담로는 두 가지 가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공정한 전제군주의의 독재봉건국가냐 또는 부패하고 이송만 챙기는 관료들의 민주주의 국가냐 어찌 보면 빛바른 논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부패하고 이송만 챙기는 관료주의들의 봉건국가까지예요. 누구보다 나쁠 수는 없구나 진짜 지금 우리가 농도상화 얘기했지만 실제 뼈가 있는 농담이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봐도 쉽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박정희가 절대 능력이 있거나 공정했던 독재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박정희 시대를 갈망하는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분명히 현 시대에 공존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시대지만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민주주의를 목놓아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담은 이야기 아까 염님이 말씀하셨지만 90년대 초 을지서적에서 나온 은영전을 접했던 30, 40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접해서 정치적 고민을 던져준 이 작품이 늘 회자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컨셉 자체 있잖아요. 이 컨셉 자체 제국과 그리고 민주국가와의 대립 자체가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온 건 또 스타워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정치 드라마에 가깝게 풀어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쉽게 그리고 일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일본은 그러고 보니까 그럼 아까 매드맥스를 보고 북두에건을 만들어냈고 스타워즈를 보고 운영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저 뭐야 프리슨코드 나왔던 인디아저스? 아니 인디아저스 말고의 미래의 사이보그들의 블레이드러너를 보고 나서 일본에서는 결국 블레이드러너가 엄청 영향을 많이 주죠.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엄청난 게 나왔고 스타워즈를 보고 건담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을 보고서는 변태 가면이 나왔죠. 중요한 지적이네. 매우 좋은 지적이. 하지만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이 명작이라 하긴 어려워요. 물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를 비롯해서 청자분들 중 일부는 이 작품을 열정적으로 대하던 과거가 있고 그 추억이 아름다운 기억일 것임은 공감합니다만 지금 시점에 다시금 읽어보면 30대였죠. 당시의 다나카요시키가 갖고 있던 정치적 직관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소설이에요. 아마 지금 다나카요시키에게 다시 은영전을 지필하라고 한다면 상당히 달라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나카요시키의 직관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딱 함정님이 정리를 되게 잘해주셨어요.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국가 그리고 난 다음에 효율적인 독재국가 딱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병큼한 신나게 저지르냐를 딱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나온 게 무책임함장 타일러. 우리나라의 SBS에서 옛날에 방해했던 캡틴 타일러 이거거든요. 완전 소설도 그렇고 이거는 뭐 니가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니가 할 때 제가 꼭 염님과 함께 이걸 하고 싶었어요. 열정적인 대중소설이긴 한데 시대를 아우르는 명작에는 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까지 자신이 읽고 경험했던 세계관은 한계가 반영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소설가든 그럴 거예요. 게다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3차원의 우주전투인데도 늘 전투 진영은 2차원의 평면 장기판에서 벌어지는 진서를 보여주고 땅 위에서 싸우는 걸로 만들어냈구나. 물론 가끔가다 전술 중에 공중에서 수직으로 내려꽂는다든가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 2차원 평면 장기판 같아요. 또 장기는 3차원으로도 얘들. 3차원 체스가 중간에 소재로 나오긴 하는데 애니메이션 보면 그 3차원 체스라는 게 체스판이 그냥 3개가 있어요. 위층 아래층.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전파 방해 때문에 정찰함을 보내서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우준대.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제한적 전장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작가 스스로의 전투 상상력이 고전에서 다루어지는 전투나 세계대전을 전투사에서 볼 수 있는 전투를 차용해서 이를 각색하여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 설정도 건담회에서 가져온 거죠. 아무도 못 보는 거죠. 물론 이 작품이 1982년부터 87년까지 연재된 점을 감안한다면 스타워즈가 보여준 함대 회전의 확장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게다가 이 작품은 정치상에 대해서 테마를 다루고 있음에도 한계는 명확해요. 제국의 정치 세력인 귀족은 썩어빠져서 개혁의 대상이고 동맹의 정치 관료들은 부패하고 무능하며 자기 이송만 챙기는 쓰레기로 묘사됩니다. 아까 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은영전의 영웅들은 모두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들만 제대로 된 정치를 생각하는데요. 이거 박정희 각하를 위한 그렇죠. 그리고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엘리트 세력이에요. 전두환이네. 엘리트 군부의 군사 쿠데타와 군사 정치의 당위성이 쉽게 부여되는 겁니다. 이거 뭐 한국 보고 썼나? 그랬을 수도 시대에서 이런 현 체제에 대한 혐오가 투영된 은영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시대적인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번역서가 90년대 초반에 와서 한국에도 널리 읽혀진 이유도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지금 라이트노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퍼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은영전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청자분들 중 다수께서는 일본의 일본의 전공투 세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전공투가 뭐냐면 전국공산당투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학공투회의를 줄인 말이에요. 굳이 풀어서 말해보자면 전체 학생공동투쟁회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청년 딱 그렇게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대학생들 투쟁 단위로 보시면 될 거고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도까지 딱 한 3년 2년 정도의 대학생 학생운동 단체들을 연합해요. 전공투가 좀 독특했던 것은 이제 60년대 초반에는 전학년이라고 정치단체 산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던 대학생 학생운동이 여기는 되게 이제 수직적이고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구조였어요. 선배말이 무조건 정해야 되고 거의 군사적인 문화고 그렇죠. 그런데 전공투는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체 성격을 띠게 된 거죠. 막 저쪽 조직에 대해서 막 그냥 뭐라 해도 되고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물론 몇 년 못 가서 결국 다시 해계몬이 싸움을 하고 학생운동은 더욱 수직적이고 더 예전보다 위계가 심해지는 데다가 나중에는 적군파까지 등장하죠. 제가 몇 년 전에 교토대학이 전공투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공투의 중심이었던 교토대학교에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주로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서 깊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숙사는 그때부터 누구나 100연만 내면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걸 바꿔놨어요. 무슨... 1,000원? 요시다 룬가? 거기가 뭐 그런 무슨 료였는데 되게 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갔다가 이틀 만에 도망 나왔죠. 왜요? 거기는 모든 것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다음에 풀도 안 깎고요. 유령이라도... 유령은 아닌데 하여튼 모기의 천국이고 막 여기다가 되게 재밌는 게 화장실도... 이 자체는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많죠. 그런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이 건물을 고치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80년대에 한번 이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당시에 전공 투세대들이 와서 다 들어 누웠대요. 이 공간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뿐만이 아니라 일본 학생운동의 모든 것이 여기다 들어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전 처음에 일본은 연호를 쓰니까 못 알아먹었는데 같이 갔던 일본 유학하고 있는 친구가 저건 69년에 낙서 같은 거 써있거든요. 공산주의어 뭐 어쩌고 써놓은 일본 말을 못 읽으니까 공산주의는 한자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딱히 69년, 68년 이때 낙서해놨던 게 때가 잔뜩 견뎌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기서 느꼈던 게 이렇게 드러워도 되나 싶은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더러운데 딱 욕실 하나만 이건 누구나 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만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도 다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실만 서로 책임 이거는 공동으로 써야 되는 이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맘대로 어떤 애는 대낮에 자고 있고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만화책 보고 토론하고 있고 그 공간에서 전공투라는 사람들이 저래 쓸 수 있겠다. 새벽 2시에 뚱딱뚱뚱 피아노 치는 여자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다 용인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면 왜 서로의 어떤 규율이 중요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걸 파괴한 것이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 그래가지고 아까 드린 말씀인데 전공투가 퍼지면서 우리 한총련 같은 경우에는 크게 NL과 PIT이 딱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공투 같은 경우에는 극좌부터 극우까지 전부 다 포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 너무 썩어빠졌다. 그러면서 지금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보통 국가 지금 일본이 원하는 보통 국가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정치인을 까대는 사람들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치게 자유를 많이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위계질서와 해계문의 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 끝내셨나요?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죠? 날 거야? 오늘은 비전님 코너가 없으니까요. 충분히 될 겁니다. 천천히 하죠. 나중에 적군파나 이런 건 검색해서 직접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요? 여기서는. 아무튼 다나카요시키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미 전공투는 와해되는 시점이었지만 결국엔 전공투가 쇠파이프에 공사장 철모를 쓰고 노란색 격렬하게 시위를 하던 만큼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그 다음 당시 전공투는 우파부터 언론까지 좌파까지는 모두예요. 모두를 적으로 만들 만큼 현체제에 대한 혐오가 컸을 것이고 이에 대한 선후배 간의 학습이겠죠. 학습 또한 되게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전 내내 이런 부분들을 빗대어 서술한 영역이 많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되어 시민을 착취하는가에 대한 선언적인 묘사들 이거는 되게 함장님의 발음의 한계를 선언하는 문장이다. 그래요. 의가 몇 번 들어간 거야.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현 시점의 사건에 대해서 상의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묘사를 자주 보여주는데 이건 사실 실제 현실 정치에서 좌우 언론의 해석이 상의하게 다른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정치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기도 하죠. 이런 몇몇의 모습들이 기존 체제에 대항해서 학생운동으로 투쟁하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고민했을 이야기를 직관적 경험으로 작품에 녹여냅니다. 그런 부분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 포인트가 되면서도 결국엔 이 작품은 한계가 되는 거죠. 현실 정치는 우리가 투쟁하면서 그리는 단순 명료하면서도 이상적인 정치와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현실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결국엔 그 해결책으로 인한 타격도 민중이 고스란히 입어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보여지기보단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얼치기 정치 역사물 정도인 거죠. 아니 그 얼치기라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느낌도 드는 게 우리를 빗대어서 보면 지금 뭐 문재인 사퇴하라는 얘기 천정배 전남에서 두렵고 당선되는 거 김무성이 세준마로 플랜카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년 공천권을 걸고 치급하는 싸움이거든. 거기에 사실 국민은 없어요. 지금 세정치나 지금 새누리나 같은 세네 이 두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초점은 내년 공천권의 해계모니를 누가 질 것이냐지 거기에 국민에 대한 기대나 걱정에 뭐가 있겠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얼치기 정치 역사물이라는 표현은 그런 현실적인 정치를 묘사를 잘 해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군부 엘리트의 독재는 아닌 거잖아요. 저는 좀 바르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얼치기 정치 역사물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일본 경제가 좀 불황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은영전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어요. 경제에서 보면 그런 건 거의 없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드라마들 하트 못해 배틀스타 갤럭티카를 본다고 해도 이거보다는 더 현실적이에요. 사람들의 심리 묘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묘사가 되게 현실적이고 오히려 여기서는 진짜 얼치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순수한데 어떤 비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제가 얼치기라고 좀 받아들입니다. 동의하고요. 이런 날도 있네요. 오랜만에 있네요. 깜짝이 딴짓하고 있었어요. 이제 은영전의 두 가지 이야기축을 지배하는 두 영웅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오늘 제가 을을 많이 넣었네요. 은하제국의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 원래는 로엔그람 성이 아닌데 나중에 황제가 된다면 로엔그람이 되죠.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의 발음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유행성동맹의 얀웰리 제가 일부러 얀이라고 발음해드렸어요. 양이 아니라 이 두 사람도 결국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연애입니다. 둘 다 완전 잼병이에요. 이건 여성에 대한 문제인데 은영전 본편 작품 전체를 꿰뚫는 구닥다리 모습 중 하나로 장군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연관 중에 여성은 있는데 그것도 장군 비서예요. 그렇죠. 아무리 80년 작가의 작가가 아마 연애를 못해봤나 보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할 당제가 없었던 거네. 당시에 일본 문화가 갖고 있었던 어떤 여성에 대한 몰리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녹아있죠. 여성에 대한 신화화라든지. 일본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보다 늦을걸요 아마? 아무리 80년대 초 작품이라지만 여성에 대한 묘사도 되게 제한적입니다. 뭐 아무튼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마톤 아데시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의 요조 숙녀 대부분 다 그런 여성들이에요. 진짜 철저한 내조자이면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라인 하르트폰 로엔그람이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일례로 이런 발언을 꼽을 수 있어요. 체제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공평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세금제도 다만 그뿐이다. 명쾌합니다. 다만 그게 없네요. 약법 3장 생각나요. 공평한 게 누구의 공평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거요.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 껄림처럼 그렇지 라고 외치면서 무릎을 탁 치셨을 건데요. 한마디로 제국 봉건주의든 민주주의든 모든 체제에서 민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저것뿐이라는 거죠. 문장은 명쾌합니다. 그런데 공평한 재판과 세금이라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죠. 뭐가 도대체 공평하다는 건지 판사의 선고 하나하나마다 이쪽저쪽 해석이 달라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저런 무의미한 가치의 이상이 어떻게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럼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대법원의 이상 내가 볼 땐 이상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만큼 공평한 판결이 없는데 환영한다. 플랜카드 걸고 오죽하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겠어요. 저마다의 정의와 저마다의 공정이 있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나의 공정함은 이러한데 너는 어떠니라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잠시만요. 이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반겔리언 관련해서 하버마스 얘기거든요. 그런데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때 하버마스의 이론에 우리나라 형법학자분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으세요. 그중에 한 분이 이상돈 교수님이세요. 세상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디서 웃으면 돼요? 어디서 웃어야 돼요? 어디서 웃어야 될지 전혀 그 분 요즘 또 나오셨잖아 박근혜를 믿으셨던 이상돈 교수님도 옛날에 글 쓸 땐 정말 좋으셨어요. 아니 그 분 또 요즘 또 거기랑 멀어지고 계세요. 어쨌든요. 그래요. 내게그가 그렇지 뭐. 아 개그였나요? 아까 웃긴 얘기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공평한 재판과 공평한 세금 제도 이 앞에 주어만 붙으면 되잖아. 나에게 나에게 자 한마디로 나에게라고 붙여주셨지만 나에게 공평한 재판이 되면 영원히 공평한 건 없는 거지. 타협에 공평한 재판이 돼야지. 그렇죠. 어쨌든 이런 제가 아까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된다는 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결국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걸 보유하고 있느냐인데 이에 대한 우문이 드는 거죠. 현재 우리는. 그리고 황제의 저 선언은 결국 황제의 입장에서 공평한 거거든요. 민중의 입장에서 공평한 재판이 도래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인 거거든요. 아니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때까지 군사정권에서 일어난 재판 중에 나중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 며칠 전에도 하나 나왔던 거 무죄로 판결 난 것이 얼마나 많던가요. 물론 단악과 요시키도 이 부분을 모른 게 아닙니다. 얀웰리의 입을 빌어서 저 하늘의 별만큼 개인이 믿는 정의가 있다고 분명히 밝혀놓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국에서 누가 이제 군수품을 빼돌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직결심판에 처해주려고 이제 군사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 장교가 대놓고 얘기를 하죠. 아니 로앤그람은 나라를 훔치고서도 처벌을 안 받지 않았느냐. 딱 그랬는데 그때 로앤그람의 측근이었던 로이 앤탈이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도 나라를 훔치려무나. 권력을 찬탈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면주의보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뭐 어스밋으로 본 얘기가 많네요. 진짜.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일본 역사에서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20년대도 있었고 수많은 쿠테타가 있었는데 실패했고 성공한 쿠테타였던 메이지 유신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으나 실패한 쿠테타에게는 가차없이 죽음이 되었던 제가 좀 막힌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유주의라고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중에서 능력에 따른 평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똑같이 쿠테타를 저지르고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되게 많이 의문이 드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처럼 어떤 약자라고 그래야 되나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기에 그렇게 좋은 말도 또 없어요. 능력에 따른 평등이란 말도.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요. 뭐 좀 쓸데없는 냉소를 표현하자면 역시 인생은 운칠기사입니다. 자 이번엔 얀웰리 쪽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멍청하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작품에 물리적 우주 배경으로 제국의 영토와 동맹의 영토로 오갈 수 있는 두 회랑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소설을 위한 웃긴 설정인데 아니 우주에서 다른 영역으로 가기 위한 길이 회랑이라 표현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상이 안 가죠. 초공간 도약 웜홀 뚫린 데가 네 개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한 군데는 패잔 자치령이고 다른 한 군데는 이제르론 회랑이라고 이제 무적의 요새가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마술사라고 불리는 얀웰리가 은하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이제르론의 무혈 입성에서 자유행성 동맹이 제국에 덜 시달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작품 중 초반이거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마술사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얀웰리가 마술사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게 역사 공부 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과거의 역사의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현실 공부만 해요. 지금 우리 상황에 따지고 본다 그러면 인문학 공부만 잘해도 마술사 칭호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제가 모 대학에서 총장님이 보내는 메일을 받았어요. 이 기사를 읽고 교수님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이라고 하는 신문에 한국경제신문? 네. 인문학도들이 이 공개를 복수전공하고 있다. 이걸 읽고 잘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뉘앙스가 여기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고등학생이 3.1운동은 알잖아요. 5.16, 5.18은 알잖아요. 그런데 5.4운동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5.16을 알까요? 5.16과 5.18은 되게 헷갈려요. 5.16과 5.18은 이름만 들었는데 2.8독립선언이 뭐예요? 라고 실제로 물어보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2.8? 2.8독립선언이 뭔가요? 2.8독립선언. 2.8독립선언이 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1운동을 3.1운동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는 거죠. 그 뜻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르론을 무혈 입성해서 자유행성 동맹이 제국에 덜 시달릴 수 있도록 얀웰리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지율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이제르론을 점령했다는 것을 발판 삼아서 제국에서 핍박받는 민중을 구하기 위해 민주주의 확장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제국령을 침공하는 멍청함을 선보입니다. 되게 익숙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끼어들어버린 거죠. 사람 목숨 우습게 하는 대의명분 국가를 위해 시민을 아주 쉽게 희생시키려는 저들의 비겁함은 우리 현실에서 끝없이 목도되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은영전은 우주라는 배경에 삼국지의 설정을 빌려와서 체제 전복을 꿈꾸던 한 청년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인상은 이런 것이야라고 써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만은 정치관을 확립하신 분들에게 이 작품은 읽어보면 치기어린 운동권의 이상주의 서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상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사회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람에 맞이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은영전에서 보여주는 더러운 정치인의 모습이 꼭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과 닮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부정부패의 세력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고 역사는 늘 그렇게 순환되어왔어요. 굳이 비관하실 일은 아닙니다. 순환되었다라기보다는 역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보여졌다. 순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환이라고 하면 모순이네요. 영원히 그럼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서 얘기를 하나 드리자 그러면 우리 역사관 있죠. 역사관을 본다 그러면 박노자 씨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우리의 고대사는 항상 자랑스러움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현대사는 항상 피해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 근현대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증오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일본에 대한 증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반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남에 대한 증오로 무언가를 치환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배 같은 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항상 가해자를 찾고 그런 상황이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들 저마다의 판단이 그렇게 흘러가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SNS에서 결국 끼리끼리 놀고 영진공 듣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세상에 대해 분노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집회에 나간 사람들만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관심하면 더더욱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더뎌지고 퇴보도 발생할 겁니다. 은영전은 결국 이런 잠깐만 죄송한데요. 저는 사회가 퇴보라는 거는 뭔가 그러면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거가 아니라 진보라고 해서 더 옳은 방향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퇴보가 있다는 건 그렇네요. 저는 오히려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바꾸고 싶은 거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우리는 옳고 저쪽은 그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지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지금 2015년은 우리 가카에게 있어서는 진보죠. 진보된 사회지. 그렇죠. 내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요. 네 꿈만 이루어지는. 전임 가카에게도 진보된 사회고 수익을 창출해주는 사회. 전임 가카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은영전의 자유행성 동맹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리뉠이트. 딱 본다 그러면 그 사람도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패 덩어리가 없어요. 진짜 가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은영전은 결국 이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 중에서 얀 웰리는 과거 역사를 취미삼아 그리고 전공삼아 집요하게 공부했고 이 부분을 탄탄한 배경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지 왜 군이 민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지 등을 확실하게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도래할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설정으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통한 얀 웰리는 늘 미래를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얀 웰리일 수는 없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사가 아니라 아까 염님이 얘기하신 것과도 조금 상통하는데 극동아시아 3국어 학자가 연합해서 서순한 역사를 배웠다면 지금과 같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한국 내의 민족주의 성향 일본의 국으로 흐르는 방향 등이 쉽게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다채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인류의 유산인 거거든요. 맞아요. 아야소피아라고 터키에 가보면 이스탄불에 우리는 소피아 대성당이라고 배웠던 소피아 대성당 아야소피아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동로마 제국이 세운 건물이죠. 비잔틴 제국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방식이 터키의 역사 소설이 어떠냐면 그냥 유럽사의 일부인 터키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빼앗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비잔틴 제국이 여기를 세웠고 그런데 그 비잔틴 제국을 또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또 거기서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갔던 역사들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었고 죽이기도 했고 살리기도 했고 했지만 그게 그냥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이해하는 역사와 누군가는 우리의 조상이고 누군가를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서 쟤네와 싸웠고 쟤네가 우리 짓밟았고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아야소피아를 보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좀 딴지를 한마디 걸면요. 지금 한국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식이 한국사가 아니라 국사였죠. 국사는 우리의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객관적으로 제3자화 시킬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족 개념을 없앤 상태에서 국사에서 한국사로 그리고 동아시아사로 같이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껄리면 똥 치우실까 봐. 그런데 뭘 딴지를 걸었던 거야? 한국사라는 어휘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안 했잖아. 부가 설명. 좋은 설명. 좋은 설명 하셨어요. 첨삭. 첨삭.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40분 넘게 먹었어요 제가. 오늘 어차피 딴 딸 없어요. 길게 하세요. 은영전의 대사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곱씹게 만들어요. 인간은 어떤 주의나 사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직접 실현하는 인간을 따른다고 나와요. 사람들은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따랐던 거죠. 상당수가 상당수가 그가 집어던진 명패와 이유 있습니다로 실현하던 반골기질을 보고 그를 따랐던 거지 자신이 반골기질을 갖진 않습니다. 자신이 이유를 제기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걸 각성하는데 저마다 꽤 긴 시간이 걸려요.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 중 상당수는 집이 없고 가난하던 시절의 우리에서 어느새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사둔 우리로 바뀌게 되어가고 자신이 믿고 있던 이상과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는 초심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더 잘 발동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과거겠죠. 결국 얀웰리는 언제나 최고보다 최선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최고를 선택했다면 당장 자유행성 동맹의 부패한 정치 세력을 내보내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민중을 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도 독재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인민을 위한 일이다. 이게 최선이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공동체에서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의 영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결론 부분 되게 좋은 결론 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메시아주의가 되게 두려워요. 저는 진짜 메시아주의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주의 또 욕먹을 텐데 그 찰스 우리는 안철수 씨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주의를 투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되게 실망이었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메시아주의에 대한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고 메시아주의는 언제든지 간에 독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몇이나 또 나올까요? 앞으로? 제가 지금 메시아를 얘기했나요? 아니요. 제가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사람을 따르는 생각이라 그러면 제 얘기를 제가 그토록 오해하도록 말씀을 드렸나 본데 아닙니다. 운영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인간을 돌아보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형상을 얘기하신 거군요.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게 메시아를 경계해야 되죠. 그렇죠. 노무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었음에도 노무현을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노무현이 만든 게 아니라 노무현의 이름을 갖고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만든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친노, 밤노, 비노 이런 것들은 사실 노무현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노무현을 갖고서 이용해 먹으려는 악작당들이 만들어놓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노무현의 이름으로 가둬서 빨갱이를 몰려오는 자들이 만든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좋았던 사람들은 노무현 시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지 말고 스스로가 노무현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얘기한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고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자신이 당장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과감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영웅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얘기다. 마무리에 좀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영웅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구해서 내가 떨어지는 차를 건조 올리거나 넘어지는 열차를 바로 세우거나 불타는 빌딩 속에 사람을 구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에 내가 행동하는 작은 실천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영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함장님이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장님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저는 영웅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마 어쨌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시스템이 그럼 사람을 앞서 나가서 시스템이 완비되면 그 시스템 자체의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고통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고민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노무현 같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부패한다면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항상 제대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노무현 세상이 좋았나요? 아니거든요. 한미 FTA 진행했죠. 그럼요. 파병했죠. 부동산 값도 못 잡았어요. 용산 참사 났었어요? 용산 참사 났고요. 용산 참사는 이명박 초기였어요. 2월에. 어쨌든 수많은 실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는 어떤 영웅이 인물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죠. 영웅이라는 어떤 한 존재를 승강하고 줬는 게 아니라 내 태도가 바로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함장님이 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들리도록 얘기했나봐. 그런데 되게 비관적인 얘기인데 전쟁 영웅이 사라지게 된 거는 전쟁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관련이 있거든요. 사람이 빠지니까 영웅이 사라지고 시스템만이 남아버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는 비관도 좀 생기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안 보죠. 영웅은 태도다. 저렇게 얘기가 이상하게 끝나나? 이게 역사의 반복이네요. 좋은 얘기 해줘도 내가 잘못했고 전당포로 했네요. 은하영웅 전설 재밌었어요. 재미있고 저는 은하영웅 전설을 한 번도 못 읽어봤거든요. 저도 못 읽어봤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또 합치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소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되게 궁금한 생각이 생겼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은하영웅 전설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전 세계 어디서 읽어도 아마 다 똑같이 느낄걸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립을 한마디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만화가 친구가 2007년에 이명박 나왔을 때 있잖아요. 운하영웅 전설이라는 패러디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넬리 얼굴에 정동영 들어가고 라이나르트 얼굴에 이명박 들어가고 그랬는데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부터 매우 그때 절묘했다는 느낌 그런 거죠. 운하영웅 전설? 네. 운하. 그렇죠. 일단 야넬리 얼굴에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렇게 갖다 붙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심하게 많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한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우리 은하영웅 전설에 대한 이야기해 주신 함장님 박수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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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에서는 지금 단내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떨어져서 사탕 먹고 있습니다. 코너명이 여기에서는 바뀌죠. 영화 전단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전단지. 두 주 동안 녹음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하지만 브릿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원하시면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게 염치 없는 사람 되는 거고 천재인데 니네 여기서 썸 타지마 그건 썸이에요 지금 그래요 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 기분 나쁘대요 기분 나쁘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 내 기분도 썩 유쾌하진 않아요 왜요? 그럼 없다는 내부인은 건들지 않아 청취자만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분만께 청취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캐릭터일 뿐 캐릭터 방송에 재밌으라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나중에 카톡 알려드릴게요 벌써 접근합니다 200여 명이 당했다는 신고 점수가 그러니까 얼마주면 얼마주면 이거 편집해줄 거예요 가격을 말해 30만원 너무 싼 거 아니냐 야 빨리 12시다 빨리 가자 벌써 12시다 아직 아니야 자 12시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에반겔위원하고 은영전을 좀 보고 오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관전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주는 껄림이 뭐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서 그래놓고 길면 죽여버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함장님이 극장 개봉작을 이미 소개를 했으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IPTV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봤습니다 사실 극장이라는 게 함장님처럼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외에 면역이 없으신 분들은 혼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물론 영화는 혼자 보는 게 제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꼭 데려가 사람들이 정말 네 이상하다 왜 해비존인 건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내 건 다 파헤치고 우린 공허한 외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해비존은 그래도 같이 보러 가더라도 카톡번호는 안 따요 뭔 소리야 자 넘어가죠 어쨌든 불리하니까 영화는 극장은 관람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 일일이 찾아보고 다니기에는 또 시간도 넉넉치가 않죠 그렇죠 요즘 같은 작은 규모의 영화들은 극장에서 제대로 개봉도 안 하고 교차상행하다가 그냥 간판 내려버리기 일쑤고요 하지만 이런 영화들이 차별받지 않고 똑같이 개봉하고 또 소비자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IPTV 시장입니다 이거는 용어를 좀 바꾸죠 IPTV라고 하면 한정도 되니까 VOD 서비스 VOD 서비스 VOD 서비스라고 합니다 VOD 서비스가 중소규모의 제작자들과 다양한 형식의 비주류 영화들에게는 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3배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바약으로 예전에 우리 영화 볼 때 집에서 영화 볼 때는 뛰어가서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를 빌렸지 않습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요즘도 비디오 대여점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대부분 도서점 대여점하고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또 순기능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장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아주 네 바로 뒤에 그 얘기 있습니다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 5월에 개봉했던 인간중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까 그 영화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영화죠 이 영화가 극장에서 망했습니다 손익분기점 절반 같나요 절반도 못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만 2차 판권 시장에서는 그 적자를 충분히 메꾸고도 짭짤한 수입을 남겼다고 해요 어쩌다가 재미없는 영화 송승헌이 벗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송승헌 플러스 여배우의 미모가 상당하다는 입소문이 타면서 2차 부가 판권 시장인 게 2배속 시장인가요? 그렇죠 15초 점프 시장인가요? 거기만 보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보신 분들은 편집본을 만들어서 올려주시죠 다른 사람들이 찾아볼 필요 없이 아무튼 그리고 극장에서 보고 싶어도 못 봤던 천안함이나 다이빙벨 같은 영화들도 역시 소비자들은 개봉한 극장 수원에서 찾아다니는 이런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이 떳떳하게 내 집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옆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기능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블라인드 디텍티브라는 중국 영화 개봉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건 이제 IPTV에서 동시 개봉을 했는데 굳이 나는 극장에 가서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개봉하는 극장을 찾아서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극장 개봉 상영작에는 걸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매가 불가능했던 거죠 아예 걸지 않았구나 아예 안 걸었던 교차 상영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런 게 그 IPTV 있잖아요 IPTV에서 극장 상영작이라고 이름을 딱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IPTV만 거는 어떤 뭐랄까 꼼수 마케팅? 그렇죠 제가 그래서 다음 주 개봉작 고르기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왜 국부 극장 상영작 그러면 동시 상영 그렇기 때문에 또 이 IPTV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최신 영화는 거의 한 편 만 원 이게 뭐 이제 받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가끔 전 어머니 부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향집 TV 수신료가 어느 날 갑자기 몇 배가 뛰어서 나오는 거 보면 조카들이 내려가서 영화를 봤구나 그런 거죠 되게 애매하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전화요금 빡 뛰었을 때 그 느낌 그렇죠 아 그 전화 음성 서비스 아 뭐 엄청나게 낚시 많았잖아요 뭐 여배우의 비밀 막 이라고 하면 여배우의 비밀은 왼쪽 콧등에 점이 있는 거래요 이런 걸로 낚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정말? 아 걸림 세대는 아니죠 네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걸림은 그 시전에 이미 실전을 띄고 계셨어요 한국도 안 가고 아 그렇지 걸림은 그 전에 이제 세훈상가에서 털림을 당하고 아이고 제가 그 영진공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저는 유통업자였어요 저렇게 주장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 고등학교 때 이미 카푸 동맹을 결성해서 우리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레테리아 페더레이션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카 포르노 패밀리라고 결성해서 F가 아니라 P 포르노 패밀리 카푸 프로레테리아 대신에 포르노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의 학교 내 교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의 한 40% 정도를 저의 관리하에 떴다방을 참 그 영화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적절한 재능이다 서대원 편집장도 비슷한 얘기를 편집자로 영화 역시 편집자로 거성들은 좀 다르긴 하네요 싹수가 보이죠 노후가 딱 가늠이 되는 옛날에 서대원 편집장님이 어떤 에로 영화에 개봉을 축하하면서 제작상과 거기서 떡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서대원 편집장이 그 떡을 받아들면서 그래 떡 영화엔 떡이지 그렇지 얼마 전에 또 그분이 떡 영화 한 편 자매의 방 투자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많은 관심만 보여주세요 꼭 저의 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껄림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중간 유통을 하려면 봐야 되니까 아니 내가 소개를 하고서 떳떳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했는데 떳떳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네이션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IPTV에서 구매 버튼 한 번 누르면 VOD 서비스 죄송합니다 VOD 서비스에서 구매 버튼 한 번 누르면 만원이 날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무거나 막 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런 좀 비양심적인 아까 말했던 유령 상영작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의 철퇴를 내리는 방식이 있죠 그거 뭔지는 어떻게요? 아몰랑 각자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 없다의 영화 전단지는 VOD 영화들 중에서 볼만한 영화들을 소개하느냐 아닙니다 볼만한 영화들은 이미 영진공에서 여러 차례 소개가 됐고요 이거 제가 해봐야 뒷북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뭐 알아서 보실 분 알아서 보실 거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만지작되다가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충동적으로 구매하셨다가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어? 이거 내가 돈 내고 샀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실 영화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혹시 또 걸작 중심 이번에도 이번엔 그냥 전공이네요 그렇죠 그냥 똥이에요 이건 자 첫 번째 자매방도 거기 들어가나요? 자매방은 어떤 타겟팅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이게 외로움을 달래는 용도라면 값어치를 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도네이션 죄송해요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인 드라마죠 아니 뭐 우린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드라마도 봤는데 그런 것보다 결대이 쉽어 막장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리 15분 동안 첫 번째 영화도 못 들어갔다 정말 나는 15분 만에 끝나는데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보다는 그 한복 사이로 신체 일부가 발사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영화는 주피터 샌딩입니다 이 영화가 벌써 카피에서부터 매트릭스의 세계가 우주로 확장된다라면서 근데 이 매트릭스 이제 그만 빨아먹을 때 되지 않았나요 매트릭스가 99년에 1편이 개봉되었으니까 16년인데 아무튼 뭔가 스케일 존나 크고 뭔가 좀 범우주적인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그 유명한 워쇼스키 이제 남매죠 남매 감독 거기에 체닝 테이텀 밀라쿠니스 베도나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화면발 굉장한 그래픽으로 떡칠이라는 장면들이 막 예고편에 나오니까 뭔 칠이요? 떡칠이요 대근은 얘기하지만 되는 사람 하는 걸로 형님 자꾸 분위기 떡떡하게 만들지 않는 걸로 아무튼 이게 적어도 본전 생각은 안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낚시에 걸려들 공산이 매우 높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돈 내 만 원 내고 보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지금 공짜로도 볼 수 있는 매트리스를 복습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워쇼스키 형제가 자매가 된 다음부터 남매 남매 아 자매 죄송합니다 자매? 둘 다? 두 사람 정도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매의 방 얘기를 해서 남매가 된 다음부터 여자 쪽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강하게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매트릭스를 만들었던 분들이 만들었다고는 굉장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소녀적입니다 여러모로 좀 트와일라잇을 생각나게 하는데 여기 나온 여자 주인공이 미모 말고는 딱 특별할 게 없어요 적어도 그 설정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여주인공을 서로 뺏겠다고 쌩 난리를 치는 모습부터 멋진 남자 주인공 하나 등장해서 얘를 옆에서 계속 지켜주는 이런 모양새도 그렇고 나중에 둘이 눈 맞는 것도 그렇고요 다만 그 스케일이 굉장히 범무주적으로 커졌습니다 근데 뭔가 어색해요 마치 스티븐 킹이 쓴 아이돌 팬픽을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아 스티븐 킹이 스티븐 킹이 쓴 아이돌 팬픽인데 뭔가 아이돌 팬픽이면 남자끼리잖아요 짓고 자르고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쓸데없는 유네사상 뭐 불교적인 만듦새? 근데 그 워쇼스키 남매가 항상 그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매트릭스도 그랬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 전부 다 이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게 나와요 아니 아니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뉴에이지 신봉자예요 그래서 유네를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유네하면 또 스마트 낭분 유네가 나와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 방석 여기 사지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걸로 아이돌 팬픽을 썼다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르의 손댄 느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통성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주제를 액션 활극했다가 국에 넣는 거죠 주제가 이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신계급주의를 만들었다 이거 존나 나쁨 이거고 매트릭스가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지규적이에요 나쁜놈 1,2,3이 나와가지고 그냥 지들 생각을 주르고 읽습니다 대사로 돈이 짱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보셨어요? 고급진 성냥파리 소녀의 젤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고급진 고급진 심했다 형식은 비슷한 거 같기도 해요 뭔가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적절한 거 같은데 다음 영화 가시죠 빨리 아직 반도 안 읽은 건데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한편 소개하는 걸로 하죠 아무튼 그래요 여기 나오는 나쁜 놈들 1,2,3이 각자 자기 생각을 쭈르르 율파대는데 돈이 짱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짱이다 아니다 그래봐야 오래 사는 게 짱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뭐 우주악당의 사상이 너무 지구적이다 땅 따먹기, 알박기,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피터지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인공들의 매력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밀라코니스, 체닝테이텀 진짜 안 어울립니다 이 두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 무사가 아가씨를 지키면서 우주여행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케미가 굉장히 안 좋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여단 운전병이 장군 딸내미 데리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운전병이 병장인가요? 일병인가요? 병장이죠 그래서 뭔가 좀 손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랄까요? 근데 그 무슨 얘기예요? 일병이면 뭐가 달라지나? 일병이면 좀 더 공개하던 상태 일병이면 안맞은 게 있죠 건들 생각조차 못하죠 제대할 날이 까마득히 남았으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일병이면 왜 자동차 기여 변경할 때마다 따님한테 보고하겠죠 자 3단 넣겠습니다 4단 넣겠습니다 이렇게 1단 변신합니다 그러다가 운전병 주신 분한테 테러당한다? 아 장군 따님인데? 어쨌건 더군다나 영화 전반에 걸쳐서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구 역사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우주왕국 지형도도 알아야 되고 등장인물들 이름도 더럽게 어렵고요 어? 이제 좀 기억할 만하다 싶으면 체닝 테이톰이 나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죠 배전화는 그냥 까메오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론적으로 그래픽 공부하시는 분이나 현업 종사자 아니면 굳이 이 영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살인 의뢰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많이 지치신 건 알겠는데요 호응들도 좀 해주시고 해주잖아 계속 웃고 있잖아 입이 많으니까 나까지 끼면 끝이 없겠어요 진짜 웃겨 위로 온 거죠 지금 위로로 받고 있는 거지 내가 제가 맨날 15분 만에 끝나는 게 딴 이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존나 재미없습니다 끝낼까 그냥 두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살인 의뢰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손용호 감독의 첫 연출작인데 개봉 당시에는 굉장히 웰메이드 19금 스릴러라는 호평을 나름 받았던 영화예요 나름 개성 강화 배우들 3명이나 나오고요 재밌겠는데 하면서 구입하기 좋은 영화인데 영화 장르는 보고 나면 스릴러라기보다는 사회 고발극 내지는 부조리극 그냥 비극 약간 오로라 공주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로라 공주 저기 오로라 공주 엄정화 나왔던 오로라 공주 살인범을 잡았는데 사법당국이 사형을 안 시키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라면서 직접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인 복수극에 뭔가 화두도 던지면서 굉장히 통쾌하고 재미있으려면 주인공들한테 성공적으로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이 영화 주인공들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감정적입니다 관객보다 감정이 앞서서 나가버리니까 좋은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할수록 너무 과잉으로 가는 거죠 이건 명백하게 각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가 또 있는데 너무 뻔해요 어디서 한 번씩도 본 설정에 어디서 한 번씩도 본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세븐하고 양들의 침묵 정도 본 관객이라면 이 영화 보면서 전혀 놀랄 일도 없고 영화 초반이면 대충 그림이나 그려지는데 그게 다 맞아요 영화 너무 친절하다 슬리아 영화 이렇게 친절하면 재미없죠 근데 또 개연성은 실종이에요 연쇄살인범 캐릭터는 보면 딱 드러나는데 여기서 박성웅이 연쇄살인마를 연기를 하거든요 세븐이나 양들의 침묵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범에다가 터미네이터를 합쳐놓으면 딱 박성웅입니다 안 죽어요 터미네이터 합칠 때 머릿속에 CPU는 제거해야 됩니다 멍청이에요? 더럽게 멍청해요 인간 같지는 않은데 예측이 뻔해 그리고 예측이 다 맞아 칼방울 한 수십 방울 맞는데 안 죽어요 순식간에 회복되고요 근데 이 영화 마지막에 가면 얘가 왜 이렇게 안 죽나 피콜로인가? 약간 자가 힐링 기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보니까 좀 다른 영화인데 황해 생각이 나네요 황해도 오지게 안 죽었는데 아 면사장이요? 면사장이요? 네 징그럽게 안 죽었잖아요 거기서 면사장은 어떤 등장인물이라기보다는 괴물이지 NPC 작가의 의도가 아닌가? NPC가 아니라 보스 캐릭터 족발자리 들고 나갈 때 정말 제가 근데 지금 제가 쭉 보문서인지 저기한 건데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뭐냐면 성공한 영화든지 실패한 영화든지 한국 영화가 거의 이런 클리셰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태극기 휘날리며 있잖아요 아 그렇죠 태극기 휘날리며가 지금 정확하게 요거랑 똑같은 얼개라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할 때 제목이 형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드러내는 것 같았고 영문 원제도 브라더우드였어요 브라더우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근데 어떤 얼개가 비슷한지는 좀 태극기 휘날리며랑 똑같은 플롯은 타이타닉이죠 그렇죠 아 타이타닉이요? 일단 뭐 해상신부터 시작해서 해상신을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아마 플롯이라기보다는 특성 자체 그러니까 연기를 다들 매우 잘하고 볼거리 매우 빵빵하고 막 그런데 어떤 영화는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어떤 너무 뻔한 방향으로 나가고 장르도 애매한데 어떤 영화는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연기가 좋았다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아요 하긴 뭐 원빈 연기가 좋았죠 거기서 감독이 요구하는 연기는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원빈이나 장동근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원했던 만큼 제대로 뽑아냈다 감독이 요구했던 만큼 뭐 어쨌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 의뢰는 굉장히 뻔한 스릴러 영화다 좋은 스릴러 영화가 되려면 정확하게 이 영화에 반대로 가면 됩니다 줄거리는 예측을 못하게 하되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아귀가 척척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에반길리온? 에반길리온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막 던지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발언권을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표를 주고서 한 세 장씩만 손 들고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 자체가 좀 역기적인 그녀가 나오는 전지현 같은 느낌이어야 돼요 저 여자가 뭔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매력은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너무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굳이 스릴러 영화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같이 옆에 있는 소셜 포비아가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순수의 시대입니다 VOD 서비스가 아무래도 혼자 보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한 영화들이 인기가 특히 좋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순수의시대 액기스.avi 이런 파일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사극인데 야하고 잔인하고 재밌겠다 또 주제가 왕자인 아니에요 모가지도 많이 날라가겠다 거기다 또 감독의 전작이 블라인드였어요 김하늘 나왔던 블라인드요 이 정도면 재밌겠네 싶어서 구매 버튼 누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배우들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주제는 명확하게 호구의 사랑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왕자의 난 이런 거 그냥 다 시대적 배경에 불과해요 깊이나 참신한 시선 이런 거 없고요 주인공의 사랑을 좀 더 애절하고 좀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못 쓰고요 야하기는 해요 이 영화가 주인공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은 바로 떡신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체의를 사용을 하는 거 보니까 둘이 진짜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건성으로 들었는데 순수의 시대 순수의 시대요 어디야? 굉장히 다양한 체의가 나오고 둘이 진짜 존나 사랑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거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이 자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그래요 하여튼 잘 모르겠네 오늘부터는 좀 열심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 남자들이야 성진국의 AV로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떡신을 보고 있으면 아 배우들이 굉장히 열심히 찍는구나 이런 느낌은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체위는 눈에 와닿는데 감정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반부는 제법 긴장감 있게 흘러가다가 중반 이후로 가면은 힘이 다 빠져버려요 남는 건 오로지 머릿속에 남는 건 그거 그 저기 뭐야 그 점 AVI 그것만 남죠 넷기스 넷기스만 남죠 여기 신하균 씨가 나왔던 영화죠 처음 신하균이 몸을 만든 이유는 액션 장면 때문이 아니라 떡신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등만 멋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더라고요 몸이 좋습니다 신하균 몸매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필견입니다 근데 그 외에 뭐 그냥 별로 난 치정극 같은 건 별로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치정극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도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굳이 가치를 찾자면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액션이나 이런 걸 액션 사극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밟았다간 거의 똥이라고 생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제가 어제 바로 보고 왔는데요 안 끝났어요? 딴지 라디오 방송되게 간단해요 네 번째 영화는 헬먼입니다 헬먼 이건 뭐 헬먼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네 이거 제가 짧은 거 방송에서 이걸로 특집을 한 시간을 해서 배우가 너무 아깝다 그런 영화다 이 영화는 어떤 명절용 한국 영화에 아주 그냥 공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냥 특집 단편 드라마로 했으면 딱 좋을 거를 영화로 만들면서 근데 욕이 난무하기 때문에 TV에 팔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VOD는 다 팔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아 공중파 용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그 욕이 그 욕이 아주 몇 개의 장면을 빼고 나면 또 그렇게 못 볼 만큼 잔인한 욕도 몇 개 없어요 또 사실 또 이건 또 왜 피만 이렇게 썼다 뿐이지 사실은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럼요 완벽한 가족 드라마이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가요? 도식적으로 완벽한 도식적으로 가족의 화합으로 끝나는 굉장히 아름답죠 이 영화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답답한 세상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살자 이런 취지로 만드신 영화 같은데 근데 별로 그게 답답한 세상을 해결해 주지도 않고요 그렇죠 감독한테 시원하게 욕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영화 존나 재미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화 전단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모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의 권 두 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웅입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지구를 구하는 것도 가족을 잊지 않는 것도 세상의 부당함을 기억하는 것도 다 영웅들의 일입니다 녹음 박새롬이 효과 고중수 제작단지일보 진행에 그럴 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든 황영감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함께